올해 증권주가 증시 부진으로 인한 이익 감소와 기준금리 인상 등 여러 악재에 휘청이고 있습니다. 주가 조정이 본격화될지 관련 내용 이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들어 증권주의 하락세가 가파릅니다. 미래세 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 9곳에 올해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9%, 특히 하나투자증권은 20% 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락 배경으로는 수익성 악화 가능성이 꼽힙니다.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하며 실적 기대감이 커졌지만 1분기부터도 시장 전망치를 10에서 15% 하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금리 상승세가 본격화하는 데다 주식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는 데 다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리 상승은 증권주의 악재입니다. 통상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의 평가 손실과 매매 손실이 모두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 부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연초 2,600대로 추락한 이후 좀처럼 반능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유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데다 코로나19 속에서도 국내 증시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동학개미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1평균 거래대금은 19조 원 규모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3% 감소했고 지난 1분기 대비로도 42% 급감했습니다. 이는 증권사 브로커리지 부문 수익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이홍재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현재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긴축정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리스크가 혼재된 상황이라며 주식시장 및 증권주의 의미 있는 반등은 금리 불안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내의 긴축기조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반면 증권주의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전배승 이베스트 투자증권연구원은 부진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이미 업종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증실동성은 2월 이후 추가적으로 약화되고 있지 않다며 지금이 업황 바닥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동안 증권사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출렁이는 수익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위기 상황으로 수익구조 다변화라는 성과를 보이는 증권사가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